자 이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위한 실기 이런 강의 제 1장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의 구분과 용어죠 우리 다 이미 살펴봤던 것들입니다 자 저압은 교류는 1kV 이하 직류는 1.5kV 이하 이거 필기강의에서도 직류 1.5V 생각하자고 했죠 헷갈리면 1.5kV가 저압의 기준이구요 그 다음 고압은 역시 이 기준들을 다 초과하면서 얘는 7000V 이하 동일하죠 그리고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할 때 특고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류 저압은 1kV 직류 1.5kV 이하 그리고 그 뒤부터는 7kV 이하 동일하구요 특고압은 7kV 초과죠 다음 이제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 역시 전기 설비에서 살펴본 것들이지만 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개폐소는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해서 전로를 개폐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발전소 변전소 수용장소 이외에 전로를 개폐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개폐소라고 하자고 얘기구요 자 개통을 접지한다 전력개통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전압에 대비해서 대지와 개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을 개통의 접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고장보호 갑니다 고장보호는 고장났을 때 우리가 그 도출로 전부에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것 고장보호죠 고장보호 자 그 다음 급전소로 갑니다 급전소는 전력개통 운영에 관한 지시 급전 조작을 하는 즉 총사령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급전소입니다 급전소 자 기본 보호는 아까 고장보호와는 달리 얘는 정상운전시에 기계 충전부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보호입니다 정상운전시에 자 내부 필엣 시스템 뭡니까 등전이 본딩 또는 외부 필엣 시스템의 전기적인 절연으로 구성된 필엣 시스템의 일부죠 이렇게 외부 필엣 시스템과 이제 내부 필엣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구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통합 접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상전압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SPD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 부분이 이제 내부 필엣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외부 필엣 시스템도 있구요 이 부분 우리가 내부 필엣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누설 전류입니다 절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죠 우리가 흘러야 될 부분이 아닌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전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절연체 내부 및 표명과 공간을 통해서 선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 전류 이외를 흐르는 전류 세는 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단독 운전 전력계통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그렇죠 전력계통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으로만 운전되는 상태를 단독 운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등전위 본딩 전위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본딩 붙여버린다 그 얘기죠 등전위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전부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등전위 본딩 붙여버린다 그렇게 얘기하죠 단독 운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한정계통과는 별개로 이런 분산형 전원을 가지고만 이런 수용가를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운전을 단독 운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등전위 본딩은 이 두 도체 도총 노출도전부라고 하죠 이 부분이 서로 같은 전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붙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등전위 본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발전소 변전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너무도 잘하는 것들이죠 읽어보시되 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또 휴대용 발전기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자 변전소 역시 전기 자체의 성질을 바꾸어서 변성을 해서 그 변성한 전기를 변전소 밖으로 다시 전송하는 것을 변전소라고 하죠 그 다음 보호등전위 본딩 우리 등전위 본딩처럼 목적 자체가 등전위 본딩 동일하지만 얘는 보호를 위해서죠 감전에 대한 보호등과 같이 안전을 목적으로 등전위 본딩하는 것을 보호등전위 본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 보호등전위 본딩 그걸 자체를 제공하는 사용하는 도체를 보호도체라고 하죠 제공하는 도체 그래서 보호본딩 도체가 됩니다 자 보호접지 역시 고장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을 보호접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분산형 전원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한정계통에서 전력을 공급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앙급전과는 구분하면서 전원 소비 지역에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가 가능한 전원 뭐 태양광 소수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풍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중앙급전전원과 구분해서 분산 배치 가능한 전원을 분산형 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서지 보호장치 입니다 서지는 우리가 이상전압을 통칭해서 서지라고 하죠 그래서 과도한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기 위한 장치로 서지 보호장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수레부 시스템 낙뇌를 포착 그렇죠 잡아낼 목적이죠 돌침 수평면 도체 메시 도체 금속 물체를 이용한 외부 필요해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수레부라고 하죠 수레부 그래서 인하도선을 거쳐서 접지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외부 필요해 시스템과 이게 아까 우리 내부 필요해 시스템으로써 여기 서지 보호장치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내부 필요해 시스템이었죠 자 스트레스 전압은 질압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 외암 또 기기나 장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을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하죠 이렇게 질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얘와 다른 장치 또는 얘와 접지 부분 속에 나타나는 전압을 스트레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외부 필요해 시스템 아까 봤죠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필요해 시스템의 일종이었고요 자 인하도선 시스템 이것은 뇌를 우리가 수레한 뒤 접지극으로 흘리기 위한 외부 필요해 시스템의 일부였죠 이렇게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외부 필요해 시스템과 내부 필요해 시스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자 인펄스 내전압은 지정된 조건화에서 절연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규정된 파형 및 극성의 임펄스 전압의 최대 파고값 또는 충격 내전압을 임펄스 내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절연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임펄스 전압의 최대 파고값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전기기계기구 전로를 구성하는 기계기구를 우리가 전기기계기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접지도체 개통설비 또는 기기 한점과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를 접지도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개통이라든가 어떤 설비가 있을 때 여기에 접지를 하게 되는 이 경로가 되는 이 도체 이것을 뭐 접지도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접지도체 접지를 할 때 사용되는 도체 자 접지 시스템은 기기나 개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설비를 얘기하죠 자 접지 전위 상승은 접지 개통과 기준 전위 기준 대지 사이의 전위차를 의미합니다 즉 접지를 이렇게 했는데 접지를 했는데 당연히 이것과 어떤 기준 대지 사이의 전위차가 원래는 동일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전위차가 하지만 이렇게 접지 전위가 상승한다는 것은 여기와 기준 대지 사이의 전위차가 발생한 그 값을 접지 전위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접촉전압 지락이 발생한 전기기계기구에 그런 외암에 사람이나 가축이 닿을 때 생체에 가해지는 전압을 접촉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정격 차단 용량은 과전류 차단기가 어떤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용량의 한계를 정격 차단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식으로는 우리가 용량 앞으로 용량이란 말이 나오면 용량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담당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정격 차단 용량 공식으로는 루트 3에 차단기 정격 전압 차단기 정격 전압 그럼 뭡니까 이제 전류가 와야 되겠죠 정격 차단 전류 정격 차단 전류 이것의 곱이 정격 차단 용량입니다 정격 차단 전류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단락 전류를 가지고 구해도 되죠 그래서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용량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건 차후에 다시 자세하게 또 다루니까요 다음은 중성선 다중 접지 방식입니다 중성선을 대지에 다중으로 접속하고 중성점을 중성선에 연결하는 개통 접지 방식이죠 자 변압기의 중성점 이것을 하되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접지하는 방식 중성선 다중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다음 이제 지락 고장 전류입니다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고장점에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 본대로 여기 이렇게 뭐 전동이나 이런 전기기계기구가 있을 때 이때 여기에서 이제 지락이 발생한 거죠 지락이 발생해서 땅으로 대지로 흐르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접지를 시켰을 때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 지락 발생했을 때 지락 고장 전류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은 충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충전부는 뭐 전화가 충전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 이걸 통틀어서 충전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음은 특별 저압입니다 인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이죠 AC 같은 경우는 50V DC 같은 경우는 120V 이하의 전압을 의미하구요 자 SELV Safety Extra Low Voltage 그래서 안전한 특별 저압이다 이렇게 해서 얘는 비접지 회로죠 그리고 얘는 Protective 얘는 접지 회로에 해당되는 특별 저압을 의미하구요 요 둘은 1,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회로고 자 FELV Functional 기능적 특별 저압이라고 해서 요것은 1,2차 회로가 전기적으로 철연되어 있지 안은 단권변합기라든가 이런 데서의 특별 저압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해 두시구요 그 다음 피뢰등전이본딩 이것은 뇌전류에 의한 전위차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인 도전 접속을 하거나 서비 보호장치를 통해서 분리된 금속부를 피뢰시스템에 붙이는 것 본딩하는 것 그 얘기죠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내부 우리 피뢰시스템과 내부 피뢰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때 둘의 전위차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인 도전 접속을 하거나 이렇게 서지 보호장치를 통해서 분리된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붙이는 거죠 피뢰시스템을 서로 붙이는 것 이것을 피뢰등전이본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피뢰시스템 뇌구조물 구조물의 뇌격으로 인한 그렇죠 뇌에 의한 물리적인 손상을 줄이기 위한 전체 시스템을 말하구요 외부 피뢰시스템과 내부 피뢰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조물의 뇌격으로 인한 물리적인 손상을 줄이기 위한 외부 피뢰시스템 내부 피뢰시스템을 통틀어서 피뢰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PN도체 PE는 보호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N은 중성선이죠 뉴트럴 그래서 PN은 중성선과 겸용하고 있는 보호도체 중성선 겸용도체를 의미하구요 자 다음은 간선입니다 인입구에서 분기 과절로 차단기에 이르는 배선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측 부분 간선 그래서 인입구가 이렇게 있을 때요 거기에서 분기되어서 과전류 차단기가 각각 이렇게 있겠죠 분기선에서 여기에 이르는 이 부분에 배선 인입구죠 인입구에서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 이거 분기회로죠 각각 분기회로 되어 있는 이 전원측 부분을 간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과부하전류 기기에 대해서는 전격전류 기기는 전격전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부하를 달았을 때 흐르는 전류 자 전선에 대해서는 그 허용전류를 어느 정도 초과해서 계속되는 시간을 합해서 생각했을 때 기기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는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 자동차단을 사실상 필요로 하는 전류를 과부하전류 즉 전격전류 허용전류를 뛰어넘는 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과전류 역시 과전류에는 과부하전류 부하를 많이 달았을 때 흐르게 되는 즉 전격전류 이상의 전류 그리고 단락시 발생하는 단락전류 이것이 훨씬 더 큰 전류가 되죠 합해서 과전류라 이렇게 부르고요 다음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MCSB 그리고 휴즈 기중차단기 이런 것들과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 과전류죠 이것을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를 과전류 차단기다 이렇게 부르죠 보통 여기에서 지금 주어진 값들은 저압용 지금 차단기 값이 주어져 있죠 자 누전 차단 장치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암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으로 조합해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누전 차단 장치죠 여기에서는 지금 영상전류를 우리가 검출해 내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락전류가 발생했을 때 땅으로 흐르는 전류가 발생했을 때 전류에 차 차 값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누전 차단 장치 자 다음 배선용 차단기 그렇죠 MCCB 몰디드 케이스 서큐브레이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자작용 전기 자기적인 작용 바이메탈 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 차단기로써 최소 최소 동작 전류가 정격 전류에 자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빈칸맥구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격 전류에 100%와 125% 사이에 있고 외부에서 수동 전자작 또는 전동적으로 도착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배선용 차단기 정격 전류에 100%와 125% 사이에서 우리가 동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음 분기 회로죠 분기 회로 아까 우리 간선 이렇게 있었을 때 간선 이후에서 이렇게 분기되어지는 회로 그쵸 간선에서 요게 간선이죠 간선에서 분기에서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이쪽에 이제 부하가 각각 걸려 있다면 이 부분에 배선을 우리가 분기 회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간선이고요 사용전압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해지는 성간전압을 의미합니다 사용전압은 성간전압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성간전압 자 수구 이것은 소켓 리셉터클 콘센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하죠 소켓에는 우리가 전구를 끼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켓 리셉터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콘센트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수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표준 주파수 및 허용오차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표준 주파수는 60Hz죠 거기에 허용오차는 사실 0.2Hz 상당히 품질이 좋은 편에 속하죠 자 60Hz에서 0.2Hz 이내의 허용오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0.2Hz 기억을 해둡시다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